자 어떻게 토요일마다 비가 와갖고 2주를 쉬고 3주째 탑니다 mtv계의 우울한 소식도 있어요 우리나라 산이 이렇게 많은데 산에서 mtv 타지 말라 참 세계가 배꼽잡고 우슬딥니다 인사합니다 아이온 셰프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병남입니다. 하루입니다. 즐겁습니다. 갔습니다. 징징 물입니다. 네 좋습니다. mtv를 어디서 타죠? 저는 1%입니다. mtv를 물에서 타야됩니다. 한심한 법이죠. 고수들은 그냥 한방이네. 간만에 아이온 셰프님 나왔어요. 간만에 나오더니 실력이 많이 들었어요. 촬영을 하면서도 좀 우울한게 일단 턱 잘 치면 뭐하나 이제 앞으로 6개월에는 아유 진짜 짜증납니다. 어 좋아요. 많이 좋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강 나가야 되는데 한강에 이런 턱이 있을까 모르겠네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6개월에는 뭐 미래가 없다는건 미래가 없다는건 없어요 좋아요. 예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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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세구나 하는거 아니야? 아 타이밍이 한테포가 늦어요 왜그러기지 선생님 여기서 했잖아. 나도 여기서 같이 했잖아 그러니 여기로 안가야 돼 여기 사과하면 돼 어이구 앞잘떨이에요 아 텅페달 계좌대 이리 가자구요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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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하는거를 위험해 거기도 거기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야죠 잘 들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잘떄Her 줄어 앞바퀴를 잘떼을 Santo 고맙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한군데 잡아서 미시어 하고 이게 무슨? 등산행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방해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전혀 없죠 오늘은 긁 literally 많이 얘기 cree 어쨌거나 모이 그 분들도 복을 갖다 만든 사람들이 이분 국회에서 떨어지면서 그러면 그 국회의원은 떨어진 마지막 나가면서 이제 이거를 발의를 해갖고 통과시킨 건가요? 그렇지요 이런 쌍XXC 그냥 그 나가면 되지 왜 그런 걸 발의를 하고 통과를 시킵니까? 아 무지개 열반데 진짜 가면서 그냥 뭐 똥 좀 지르고 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똥 싸우간 거지 뭐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 당은 지금 봐요 지금 안 되는 거 열받아갖고 족이 지금 부글부글 탁 올라요 아 루크님 살렸어요 앞 잘 떨? 잘 떨? 됐어요 앞바퀴를 살포시 떨어트리는 게 요령이에요 이 코스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 잘 타면 뭐하니 법안을 발휘하려면 말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어필미션만 하는 사람들은 뭐 죄다 뭐 이런 것도 좀 하면 고맙지 않겠습니까? 아 물론이죠 그것은 우리가 무슨 등산가기를 위협을 하고 여기까지 올 때 어떻게 올 거야? 형평성이 있게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천천히 한계 한계 올라오는데 드론 타고 여기까지 와서 아니면 산악자전거를 팔지 말든가 해야 돼요 세금 받아 쳐놓고 산악자전거 팔게 해 놓고 타지 말라 이거는 진짜 이거는 대체 공산당 국가에서도 없는 법 같아요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갖다 장만해 놔놓고 산악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죠?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돼요? 소수기 때문에 지금 까이는 거예요 천만명쯤 돼봐 산에서 보면 이제 평페달과 클립페달의 차이가 있기는 확실히 있어요 요런 미션은 그렇죠 아무래도 힘을 예 끌어올리지 못하니까 요번에 좋아요 그렇죠 살렸어요 네 살렸어요 그렇지 앞바퀴를 잘 살보고 시 됐어요 드디어 똥꼬박꼬 아잇 고 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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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서보였어요 비틀비틀 아이스 한 번 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하루 님은 은근히 경쟁자로 생각을 했는데 하루 님은 아직 안 하려고 똥꼬튀고 그렇지 그렇지 살렸어 올라와서 살짝 떨어뜨려 tief Butter 살짝 똥꼬박꼬 아유 못차 아깝다 relie 그렇지 댄싱 댄싱 그렇지 올라왔어요 역사 이제 감을 잡았어요 introduction 이게 그 국회의원 때문이에요 이거 안되면은 그 국회의원 때문이야 그 발의한 국회의원을 생각해요 독을 품고 올라와봐 그렇지 독을 품어라 자 위아래 곧습니다 나무사회를 통과를 해갖고요 왼쪽은 중급 오른쪽은 최상급 통과했고요 오 상급 코스로 그냥 가벼게 어디가서 뭐 갖고 온거죠? 이거는 산면이 바다인데 배 띄우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법 아니에요 상급 코스로 욕심을 내다가 상급 코스로 욕심을 내다가 오 좋아요 도수님 연구를 하고 있어 지금 상급을 노렸는데 성공했습니다 아 예 그렇게 잘 비볐어요 좋고요 좋고요 계속 돌리면 됐어 그렇지 짧아 깝습니다 여기가 무슨 코스라고요? 똥꼬바퀴 코스죠 숙녀가 타시는데 똥꼬바퀴 코스라고요? 아 옛날에 전문용어가 있었는데 전문용어죠 전문용어 아이고 똥꼬바퀴 잘 못 박고 있는거죠 지금? 예 그렇죠 지금 땡슈로 잘 박았어요 두 번째 하는건데 똥꼬바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동안 제가 많이 얘기했죠 항문 끝에 안장 좌우로 정열 뭐 이렇게 있는게 있는데 아니죠 안장 코끝에 항문 좌우로 정열 이거 너무 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든게 똥꼬바퀴 잘 박고 들어가나요? 아이고 조금 덜 박았어요 백마서 대마서 가서 대마서 가서 잡바퀴 하고 지금 잔소리만 됐다 됐다 좋아요 아 약간 저 돌을 밟았으면 좋았을걸 12월에 헌법소원 3천만원 만원씩 3천만원 보이면 되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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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깝습니다 머리가 어려워요 자 간만에 28 뺑뺑이 코스 어 올라갔구요 올라갔구요 일로와 이제 방탄 한명 일로와 방탄 한명 여기 여기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와서 세개 신기록은 지금 두 바퀴 반 이디 선수 갖고 있구요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야되요 그렇지 오 이제 성공하면 다시 저쪽으로 가주세요 돌아와 돌아와 이제 비켜 다시 또 이로 갈거야 아 이제 또 원인 치세요 이제 이제 한바퀴 놓은거야 이제 이게 한바퀴에요 이게 한바퀴에요 다시 이제 두바퀴때 자 이제 한바퀴 성공한거에요 이제 한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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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습니다 자 오 야 위기를 넘기고 위기를 넘기고 비켜줘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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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올라갔어요 살림은 오 두바퀴 거의 성공 직전입니다 아니 뭐 성공 됐지 이정도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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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세바퀴 나오나요 오늘 이쪽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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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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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이구나 자 두바퀴 성공해보겠습니다 두바퀴 성공해보겠습니다 두바퀴 두바퀴 세바퀴째 들어갑니다 세바퀴째 야 이거 오늘 세계 신기록이 나올 것 같아요 이리 선수가 두바퀴 망했구요 오 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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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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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면서 좀 숨을 좀 가는거 좀 쉬어 그렇죠 천천히 들어오면서 좀 쉬어야 돼 두바퀴 반 성공했습니다 두바퀴 반 두바퀴 반 슬 ac 탈 기록입니다 두 바퀴 반 두바퀴 반 세바퀴 최서 Products 두바퀴반이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이거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자 셰프님 갑니다 셰프님 갑니다 첫번째 족이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8호님 잘 비벼놓고요 아 넘어가 땡입니다 8호님 1차 관문이 쉽지가 않아요 해머링으로 올라가요 28 뺑뺑이 코스 결빈님 도전합니다 3호님 아이고 아이고 싱싱구리님 첫번째 관문 통과했습니다 첫번째 관문 통과했습니다 반바퀴 어디서 밑장할 때 하리끼리님 ㅋ 아맙ida 네 하여ograph ㅋ 예전사 하루봄 그가 아이요 아이안 셰프님 아이안 셰프님 아이안 셰프님 아이안 셰프님 아이안 셰프님 하루님은 올라갔어요 아이안 셰프님 어디라는 갔나 저기야 이쪽 돌아가세요 어이안 아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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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자자 다시 돌아가 반바퀴 한바퀴 한바퀴면 땡땡땡 종 하나다 내려갖고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좋았어 자자 두바퀴 거의 성공 두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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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입니다 아아 두바퀴 3분의1 두바퀴 얼마 안남았는데 열심히 하세요 아하하하 일년뒤면 편집하실것도 없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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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입니다 사막자전거를 산에서 타지 말라는 것도 사실은 반칙이에요 대놓고 반칙이죠 대놓고 반칙 그게 바로 대놓고 반칙이에요 한바퀴 땡입니다 대놓고 반칙 반칙 없이 깔끔하게 성공한적 몇번 있구요 그날이 오늘인가요 오늘도 역시 땡입니다 두바퀴 대놓고 반칙 저쪽으로 홀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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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땡입니다 하하하하 뭐지요 아이고 거기는 아니에요 거기는 아니에요 어디로 가도돼 힘이 될때는 깔끔하게 반칙 없이 성공을 합니다 잘들어갔어요 잘들어갔어요 왜 저기서 자꾸 깨지죠 하하하하 반칙 쳐줍니다 발만 안내리면 돼요 그럼 땡입니다 대놓고 반칙 고수 겨울빛님 잘들어갔어요 아 발이 발이 끼었다 발이 끼었어 이렇게 재밌는걸 타지 말라고 하는 놈이 이게 이게 정상이 아닌 그런 재미있으니까 못하게 하는거에요 마약 올라갑니다 우리가 재밌게 타는게 아주 질투가 났나봐요 아니죠 건강을 너무 건강하게 사는게 두바요 성질 낮잖아요 성질 낮잖아요 못하게 하니까 집중 다 깨지잖아요 그냥 들이 누우는군요 그냥 그냥 누워버리는거죠 국회에 가서 이렇게 들이 누워야되요 하하하하 한 천데 가갖고 하하 그냥 국회의원 네 아니 이렇게 재밌는걸 타지 말라고 그러면 지들도 룸사로는 가지 말아야지 국회의원들 그렇지요 안가는 아직까지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지직적으로 그렇지요 네 어 아 아 열이 받아서 안되는거에요 오늘 산에서 자전거를 못타고 가는데 열이 받지요 하하하하 진짜 열이 많이 받았군요 아 진짜 열이 많이 받았군요 어 아휴 오리당하네 내놓고 반칙코스지만 반칙 없이 하면 아주 훌륭하신거에요 아 발이 계속 걸리고 아 이거는 풀렸죠 국회의원때문에 네 이거는 발이 아하 아하 살았어요 살았어요 아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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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발이 약하나 똑같아요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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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흫 하하 빨리 빨리 약하네 오늘 성공률이 너무 조조해요 하하 또 어렵죠 살았어 살았어 아 그러나 성공 이 아무도 아직 못했어요 누크님이 의외에요 여러번 들이댔던거 자체가 벌써 오늘 잘 안되는거죠 좋구요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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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증난다 국회의원님 많이 잘못했죠? 그럼요. 섞어대제 해야죠. 많이 잘못했어요. 안 돼, 미션이.